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1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상담사 1급 시험에 대한 안내와 합격 전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나눔복지교군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김영준 교수입니다. 청소년 상담사 1급 시험, 상당히 많은 정보가 있지는 않습니다. 대개 청소년 상담사 2급과 3급 응시를 많이 하시고 1급을 응시하는 인원이 많지는 않고요. 물론 응시 자격의 제한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눔복지교육원은 이번에 2021년 대비로 필기기출문제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맞추어서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20년에 시험 공고가 떴죠. 2020년에 시험 공고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험에 대한 안내를 간단하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터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 과목은 5과목입니다. 필수 과목이 3과목, 선택 과목이 2과목인데요. 이렇게 해서 5과목의 문제를 쭉 우리가 필기기출 4개년치를 출간하게 됐는데 이걸 보면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서 합격 전략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쪽에 있는 이미지가 이번 나눔북에서 나눔복지교육원의 출판사인데요. 나눔북에서 출간한 2021년 청소년상담사 1급 필기기출문제집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5일 정도면 이 교재가 출간이 되어서 아마 배송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시하고자 하신 분들은 이 필기기출문제집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필기기출문제는 공개가 되었죠. 공개가 되었는데 최근에 2020년까지 해서 4개년치에 5과목이 들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선택과목이 4과목입니다.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인데요. 앞에 있는 필수과목과 연동이 잘 되는 과목이 두 과목입니다. 하나가 비행상담이고 하나가 위기상담입니다. 따라서 이 두 과목을 선택을 해서 책에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상담과 약물상담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여기 안에 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교재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비행상담하고 위기상담 같은 경우가 앞에 있는 필수과목하고 연동이 잘 되기 때문에 공부하시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비행상담과 위기상담을 원서 접수할 때 선택을 하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청소년상담사 1급 시험에 대한 안내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의 머린말에 제가 시험의 일정, 2021년도의 일정은 나왔거든요. 그 일정이 바로 이겁니다. 일정을 보면 2021년 1차 필기시험일은 10월 9일입니다. 대기 10월 초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10월 9일 토요일 날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시험이 있는 겁니다. 2021년 2차 면접시험이 있죠. 면접시험 합격하고 연수까지 받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2차 면접시험일은 12월 13일부터 월요일부터 12월 18일 토요일까지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기시험을 합격하신 분, 그리고 이제 그 전년도의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하신 분은 다음 해년도 1회차는 면제가 됩니다. 필기 문제, 필기시험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안타깝게 불합격하신 분들이 또 이때 면접시험을 응시하게 되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이론이 면접시험에 응시하다 보니 이 기간이 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년에 시험일이 떴습니다.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공고가, 거의 공고가 난 거나 다름없어요. 시험일이 잡혔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시간 맞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필기기출문제집, 먼저 필기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1차 관문이기 때문에 자, 이 문제집을 한 3번 이상은 보셔야 됩니다. 3번 이상 보셔야 여러분들이 아, 어떤 문제가 응용되어서 똑같은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응용되어서 나왔을 때 그것을 해결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필기기출문제집에 대한 설명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이렇게 역순으로 해서 4개년치의 문제가 앞에 선택, 필수과목이 3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선택과목에 비행상담과 제1과목, 제4과목 위기상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5과목으로 4년치가 편재된 필기기출문제집입니다. 먼저 합격률을 좀 보겠습니다. 합격률은 청소년 상담사 1급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2020년, 그러니까 작년에 봤던 시험에서 필기시험의 합격률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18%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전년도, 2019년도를 보면 무려 절반, 53% 정도가 합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해갈이 한다는 말이 있죠. 한 번 합격률이 확 뜨면은 그 다음에는 확 줄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2021년에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2020년보다는 조금 더 쉬워질 것이다, 필기시험이 이렇게 저는 예상해 봅니다. 이 교재가 4년치를 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7년부터를 보면 35%, 39%, 52%, 18%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대로 합격률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30% 정도로 맞춰진 이런 4개년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률이 20%대 후반이나 30%대 정도로 나온다면 우리가 이 4개년치를 쭉 잘 점검하면 난이도 조절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면접시험을 볼까요? 면접시험은 한 70%대에서 합격률이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면접시험에 응시하면 한 7명은 합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면접시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지역을 선택해서 응시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에 있는데 면접시험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지방에 내려갈 일이 있다. 그러면 지방에 접수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응시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청순상담사 1급을 취득했지만 서울 쪽에 응시하는 것보다 지방 쪽에 응시하는 것이 약간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다 지역별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면접시험에서 한 번 낙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면접을 한 번 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회차에서 면접시험이 좀 이렇게 이른바 속된 말로 빡세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볼 때 또 많은 학교 후기를 읽어 볼 때 좀 지방이 면접시험에서 좀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할 때 이거는 참고하셔도 될 듯 합니다. 자 이제 합격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합격률을 정리하면 필기 합격률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 정도에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70%대 중반 정도가 바로 면접시험의 합격률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 교재 나오면 앞에 인포메이션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 내용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2020년에 시험 공고가 떴는데요. 이 공고문을 보고 제가 이 안내를 잠깐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많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기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지금 공고 뜬 거 보면 정기 접수가 8월 24일에서 8월 27일이거든요. 2021년입니다. 그래서 24, 25, 26, 27 딱 4일간이에요. 정기 접수가. 그 다음에 추가 접수 기간이 있습니다. 9월 30일, 10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인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추가 접수 기간은 앞에서 정기 접수를 한 사람의 어떤 뭐랄까 취소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인원의 범위에서만 추가 접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정기 접수, 첫 번째 접수 기간에 접수를 하시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접수 기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달력에 꼭 체킹하셔서 정기 접수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도 정기 접수가 11월 22일부터서 11월 26일, 22, 23, 24, 25, 26 면접 시험은 5일간을 주는데 이 정기 접수 때 여러분들이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달력에 체크하셔서요. 그 다음 추가 접수는 추후 공지라고 떴습니다. 자, 2020년도 때 주요 변경 사항은 이 원서 접수 기간이 약간 단축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20년대. 자, 21년도에 변경 예정 사항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20년 공고문에 2021년도 1월부터서 바뀌는 변경 예정 사항이 떴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험 당일날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당의 시험 정지, 퇴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무효처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험표라든지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거 반드시 지참하시고 가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통신기기 우리가 이제 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은 제외를 하죠.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자계산기 같은 정도는 괜찮지만 나머지 전자통신기기의 시험장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제 소지품 정리 시간이 있습니다. 수험자 교육식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인데 뭐 휴대폰을 다 갖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뒤쪽에 많이 놉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험 감독 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 정리 시간 이후에 시험, 중, 전자통신기기 등 소지 불가 물품을 소지 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험 당일 정지 또는 무효 처리, 영점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요.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추후 3년간 응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점은 잘 유념하셔서 이 소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소지품 정리할 때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소지하지 않아야 될 것이 시험 중에 나와서 그게 감독관한테 발견이 됐다 그러면 이거 낭패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일정, 시행 지역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공고문 뜨면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원서 접수 기간 때 인터넷 접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24시간 접수를 해요. 그런데 마감일은요. 24시간이 아니에요. 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만 접수를 받게 되니까 그 시간 잘 유념해서 접수하시면 될 겁니다. 가장 먼저 접수하시는 게 좋아요. 가장 먼저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험 과목 시험 시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오지태길입니다. 오지선다형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는 대로 25문제입니다. 그래서 필수과목, 1과목, 2과목, 3과목이 있는데 1과목이 상담사 교육과 사례지도, 일명 슈퍼비전이에요. 그 다음에 제 2과목이 바로 법과 행정입니다. 청소년 법과 행정인데 이 합격 전략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법률에 대해서는 상당히 숫자적인 문제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외우셔야 될 것이 많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 숫자가 많은데 그 숫자들은 다 외우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미리 드려요.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입니다. 제가 이 문제집에 상담연구방법론을 강의를 맡게 됐는데요. 상담연구방법론의 해설을 아주 자세하게 달아드렸습니다. 상담연구방법론이 과락 나와서 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연구방법론은 일종의 통계인데 방법론적인 측면과 통계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철저하게 분석을 해드렸고 나중에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과목이니까 75문제가 되죠. 75문제 75분이고요. 그 다음에 한 과목의 과락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25문제 40%가 과락이니까 10개까지는 과락이 아니지만 9개를 맞았다. 그러면 과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택과목 두 과목은 제가 말씀드렸죠. 제1과목의 비행상담과 제4과목의 위기상담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답안지가 나오잖아요. OCR 용지가 있는데 OCR 용지에서 제1과목의 선택과목에서 물론 선택과목은 필수과목은 순서대로 쭉 쓰면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게 선택과목이거든요. 선택과목 같은 경우는 1과목이 비행상담이고 4과목이 위기상담이기 때문에 시험지에 76번부터 위기상담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OCR 용지에 76번부터 체킹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비행상담은 제1과목이니까 1번부터 25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위기상담은 4과목이니까 76번에서 100번 문제까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시험지의 번호와 OCR의 번호가 똑같아야 돼요. 알았죠? 바로 뒤에다가 붙이시면 안 돼요. 26번에다가 붙이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시험지와 똑같은 번호의 OCR 용지에 체킹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합격의 기준은 아시죠? 60% 득점해야 됩니다. 그래서 75문제에 60% 이상. 그 다음에 여기 50문제죠. 2교시가 선택과목 2과목이 2교시에요. 50분. 그래서 거기에서 또 60% 이상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이제 60% 이상이 되면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과락 없이 우리가 60% 이상을 취득하면 합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자 결정기준을 한번 보시면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쉽게 말씀드리면 과락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득점인자에요. 그러니까 매 과목마다 60%가 넘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과락을 넘때 한 과목은 50점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과목에서 70점을 맞았다. 그럼 평균 60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 과목 평균이 60% 이상이면 됩니다. 이 정도 말씀드렸고. 자 면접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에 대한 부분은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평정 항목이 5개가 됩니다. 청소년 상담자로서의 가치관과 정신자세, 청소년 상담을 위한 전문적 지식과 수련의 종독, 에이품행 성실성,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 판단력, 지도력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인데요. 면접 이혼이 세 분이세요. 세 분이고 면접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지 않고 대개 2인 1조가 됩니다.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뽑아요. 랜덤으로. 그래서 번호표 순서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응시번호 순서가 아니라 자기가 거기에서 번호표를 뽑게 되는데 랜덤으로 그 번호를 1번호 뽑았다. 그러면 1번호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제일 마지막 번호를 뽑았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2인 1조로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이 면접 이혼이 세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면접 이혼이 세 분인데 여러 가지의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합격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면접 이혼 평정의 합계가 각각 15점 이상이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상중하로 하거든요. 상중하 이렇게 되는데 각각 15점 이상을 얻은 사람이 합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합무계, 이합무계, 박합무계, 면접 이혼이 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전체 평정 항목이 다섯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평균이 15점 이상이면 된다. 평정의 합계가 15점 이상이면 되는고요. 유의할 것은 뭐냐면 이 평정 항목 중에 하나가 1점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1점을 맞았다고 했을 때는 다른 점수, 평정 점수 합계에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전체 합계가 17점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면접 이혼의 과반수, 그러면 1.5명이니까 2명인 거죠. 두 분이 어떤 항목, 동일한 항목에 1점을 줬다. 그러면 이분은 불합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미흡이 안 나오게, 하가 안 나오게 해야 돼요. 하가 미흡이거든요. 그래서 미흡이 안 나오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지금 필기기출문제집을 출간했지만 나눔 C패스에서 이 청소년 상담사 면접 가이드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상담사 1급이든 2급이든 3급이든 면접 시험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례형 같은 경우는 2급에서 많이 나오는데 1급에서도 사례가 나옵니다. 사례용지를 주고 그것을 읽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3급도 그렇고 2급도 그렇고 1급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면접 가이드 그리고 강의도 있거든요. 그 내용을 참고해서 하시면 됩니다. 나눔 복지기원에서 나중에 면접 시험 기간이 되면 그것도 유료로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다음 내용을 보죠. 시험 과목에 대한 부분들, 시험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쭉 말씀드렸는데 응시 자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박사학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 박사학위가 어떤 박사학위는 다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학, 교육학, 심리학, 사배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상담학 분야에 박사학위가 있으면 1급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력도 따질 수 있는데요. 내가 상담 관련 분야에 석사학위가 있다. 그럼 응시 못하느냐?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내가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응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 상담 경력이 3년 이상 있다. 실무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공고문을 보시고 가시면 돼요. 공고문을 보시면 개인 상담의 경력, 집단 상담의 경력, 그 다음에 심리검사의 경력 이런 걸 다 구체적으로 나열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하시면 응시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나는 앞에서 말한 그런 학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했어 라고 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여성가족부령에 나와 있는 상담 관련 부분의 내용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고문이나 여기 나와 있는 앞에 인포메이션에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의 과목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담 이론과 실제, 그 다음에 면접 원리, 발달 이론, 심리 상담, 심리 측정 및 평가, 이상 심리 이런 과목들을 이수한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앞에 전공 과목은 아니지만 여기서 네 과목 이상을 이수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보시고 근데 이게 전공 과목이어야 돼요. 전공 과목이어야 돼요. 일반 선택 과목이나 교양 과목이나 교직 과목이나 계절학기 과목으로 이수한 것은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들이 전공 과목으로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학과의 졸업생들이 여기에 전공 과목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거의 드문다 드물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전공 과목으로 네 과목 이상이 세팅되어 있는 데는 대개 앞에서 말씀드렸던 학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성적 증명서 한번 떼어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응시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응시 자격은 나중에 충분히 잘 숙지하시고 공부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응시 자격도 안 되는데 공부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드물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험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필기시험 접수를 해서 필기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가 나옵니다. 자, 이게 그 서류에서 응시 서류 심사에서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라고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정자가 이제 면접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럼 면접시험을 보게 되면 이 면접시험 합격 예정자가 나오게 돼요. 그죠? 1차, 2차 면접시험까지 봐서 합격을 했어요. 통과했어요. 그러면 이제 서류 심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에서 통과. 그러면 이제 다 합격해서 연수받는 거예요.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고 2021년에 최종 합격자는 12월 19일이에요. 12월 29일이에요. 12월 29일 날 최종 합격자 발표 나고 그 다음 년도 2022년도에 연수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수까지 됐다. 그랬을 때 청년상담사 1급 자격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연수를 받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직원이 범죄사실 확인서 이런 것들을 이제 뗄 수 있게 동의서를 받아가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성범죄 경력이 있다. 그러면 연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격증이 안 나갑니다. 이런 것이 좀 강화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필기시험을 합격했는데 면접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 년도에 필기시험을 다시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한해서 그 다음 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에 만약에 시험을 안 봤다. 그러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번에 한해서 필기시험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면접시험만 보게 되는 거고요. 이해 되셨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필기시험에 대한 것은 QNET, 여기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면접시험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여기에 대한 여기 홈페이지 이런 데에서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음, 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수 연수도 마찬가지인데 아, 죄송합니다. 1차 필기와 2차 면접 이것은 이제 QNET 사이트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거기에서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쪽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응시수수료는 1차 시험의 경우 2만 6천 원이고요. 2차의 경우는 1만 6천 원입니다. 1만 원 차이가 있는데 이제 환불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필기나 면접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하면은 100분의 60, 60%가 환불이 되고 취소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10일 전까지 이제 취소하게 되면은 50%가 환불된다고 합니다. 이 점도 좀 참고하시고 가상계좌 입금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공고문 보시고 가상계좌 입금에서 접수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되게 신용카드로 많이 하시던데 가상계좌 입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에 대한 안내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시험장 갔을 때 이제 유의사항이 뒤에 있어요. 맨 뒤에 보시면 수정테이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수정테이프는요. 답안에 대해서만 이제 효력이 발생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응시번호라든지 이름이라든지 거기에다 수정테이프를 쓰면 안 돼요. 거기에다 쓰지 마시고 이 답안수정이죠. 말 그대로. 답안수정에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수정액은 안 됩니다. 수정액은 이게 자동처리할 때 오류가 나타날 수 있어서 이 0점 처리가 되어버려요. 잘못하면. 그래서 수정테이프를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걸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 정도 정리해 드렸고요. 검정색 수정사인펜 갖고 가시는 거는 잘 아시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면접시험인데 이 면접 때도 제가 또 OTA 따로 해 드릴 거예요. 면접시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떤 상담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근무복이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그거 입고 가시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거기 써져 있어요. 소속회사 근무복, 군복, 군복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모든 의복을 포함해요. 그걸 입고 가시면 안 된다는 거. 그냥 단정하게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입고 있는 그런 옷보다는 약간 더 정장 스타일에 가까운 그런 옷을 단정하게 입고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자 여기 이제 합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그 필기가 필기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면접은 나중에 따로 오리니테이션 하니까 필기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필수가 세 과목이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두 과목이거든요. 선택 과목이 두 과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 이게 좀 쉽지 않나? 이게 쉬워서 이것을 열심히 해서 확 점수를 맞고 그 다음에 전체 평균을 60% 이상으로 옮기는 전략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1번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 암기하면 점수가 확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법규입니다. 청소년 법과 행정입니다. 근데 제가 해설을 쭉 달면서 느낀 점이 법률 정도 나오면 좋겠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부분까지 출제가 되면 이거는 뭐 우리들이 듣도 보도 못한 거에 나오면 맞추기가 쉽지는 않겠죠. 법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충분히 암기를 해주시면 암기를 해주시면 점수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퍼센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충분히 암기가 됐다. 그러면 80%는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어요. 아주 단순한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법규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구나. 청소년과 관련된 법들이 많잖아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망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선거에 관한 법률, 대개 이 바운더리에서 나와요. 이 바운더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법률들을 숙지하면 문제를 80% 정도 득점할 수 있다. 두 번째가 슈퍼비전입니다. 청소년 상담사 교육과 사례지도 자, 교육과 사례지도가 슈퍼비전인데 이 슈퍼비전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내가 현직이다. 그러면 이거 점수 잘 받을 수 있어요. 왜? 몸에 습관화가 돼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80%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그런데 내가 현직에 있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현직에 있어서 상담에 대한 슈퍼비전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대개 슈퍼비전의 모델에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그 학자들의 내용들을 숙지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 75% 정도로 보겠습니다. 75%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연구방법론의 실제입니다. 간단하게 과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연구방법론의 실제도 이것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통계를 잘한다. 그러면 점수 90점 이상 맞을 수 있어요. 평균 90점 이상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통계를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설도 좀 자세하게 좀 달아드렸고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도 이제 방향을 좀 알려드렸는데 저는 여기에서 약간 보수적으로 좀 볼게요. 보수로 봐서 60%, 65% 정도로 이야기를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만만한 게 뭐예요? 지금 저는 이거를 4개년체를 해설을 담으면서 느낀 점을 그대로 수치로 표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가장 만만하죠. 물론 개인차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보편적으로 봤을 때 암기가 된다는 전제조건 하예요. 그래서 공부하기 좀 편한 것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법규는 법규대로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법률의 문제를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걸 유추해서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없잖아요. 법규 내용은 법규 내용대로예요. 그냥. 그래서 이 부분은 기출 문제를 잘 분석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것이 또 나오는데 되게 지엽적인 것을 판다 했을 때 20%에서 30% 정도까지는 지엽적인 부분, 듣도보노보다는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맞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 청소년 상담사 연구방법론의 실제 이게 얼마나 어렵냐에 따라서 이 합격률이 훅훅 이게 용수철처럼 탄력성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4개년치를 분석하면서 이것을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비행상담이 있고 위기상담이 있습니다. 비행상담과 위기상담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실 거예요. 뭐 비행상담에서는 청소년의 비행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여기에 법과 행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뭐 교육과 사례지도라고 하는 것 여기 1번과 2번, 이대목과 약관 연관성이 많아요. 그래서 1번과 2번인데 특히 1번, 법규 내용이 좀 더 있습니다. 아, 법규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비행상담에서도 어부지리가 좀 되는 게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면 1번은 이거예요. 2번은 이거고 그래서 어부지리가 돼서 비행상담도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하실 수 있어요. 비행상담 같은 경우는 약물상담이라든지 성상담이라는 것을 좀 외워야 하는 것들이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비행상담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충분히 80% 정도는 맞출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쪽에 어부지리 효과예요. 그러니까 1번 과목을 열심히 못 하면 여기 있는 비행상담도 많이 훅 떨어지는 거예요, 점수가. 그래서 연동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위기상담 같은 경우는 대개 여기 있잖아요. 교육과 사례지도, 슈퍼비전. 이 내용하고 좀 연관성이 있어요. 자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 위기청소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청소년안전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위기상담 같은 경우는 1번과 2번에서 2번이 조금 더 가까워요. 즉 슈퍼비전 내용과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되셨죠? 자, 여기에서 아무래도 비행상담하고 위기상담 중에서 이 비행상담이 약간 더 쉬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위기상담보다는. 그래서 여기서 한 70%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80%에 해당되는 것 좀 보면 이 색깔로 해볼게요. 자, 비행상담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법과 행정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과목을 여러분들이 전략 과목으로 잡아야 돼요. 이해됐죠? 아, 법이 너무 많은데 이것이 어떻게 전략 과목이 됩니까? 아, 여러분들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 아, 할만하네. 그 대신 전제조건이 뭐냐면 암기를 해야 돼요. 숫자 문제는 제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암기가 전제되었을 때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60%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힘들면 이것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연동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이제 교육과 사례지도, 슈퍼비전이죠. 근데 이것을 점수를 맞는 것보다 위기상담 점수 맞는 것 이게 약간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일종의 임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임상이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도 연동해서 공부하시면 70%, 75% 사이 그 정도 점수는 나올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합격을 보면 60% 이상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전에 필기 기출문제가 뭐 이렇게 문제집이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막연하게 아, 이거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제가 4개년치의 해설을 달아보니 이런 특징들이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은문 교수님과 제가 이제 투톱이 되어서 이 강의를 해드릴 건데 저는 이제 법과 행정하고 연구방법론의 실제 이 두 과목을 맡았거든요. 조은문 교수님께서 이 슈퍼비전에 해당되는 교육과 사례지도, 비행상담, 위기상담 이런 걸 맡아주실 거예요. 그분은 이제 현장에서 열심히 상담하고 있는 분이시라 이런 것들이 더 이제 강의할 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전달력이 더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있는 이 법과 행정과 비행상담 이 두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마지막은 이겁니다. 순서 여러분들 이제 순서가 중요할 수 있잖아요. 서로 연관되는 것끼리 공부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처음부터 필수 1과목, 2과목, 3과목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것도 괜찮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연동되는 것을 공부하면 진도가 좀 빨리 나가고 더 흥미가 생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1과목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과목입니다. 선택 선택 1과목이고 이게 선택 4과목이에요. 선택 4과목 자, 필수 1과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선택 1과목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연동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 2과목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와요. 필수 2과목으로 넘어오면 선택 4과목이 되죠. 이게 되셨죠? 마지막은 이제 필수 3과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주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잡고 자, CF 4개년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4개년치에 이걸 쫙 보고 4개년치에 이걸 쫙 보고 4개년치에 이걸 쫙 보고 그러면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내용들이 기억에서 망각이 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습을 하셔야 돼요. 복습을. 4개년의 역순으로 4개년의 역순으로 공부를 하되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셔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지금 여기에 내용을 하고 있어요. 앞에 두 가지를 했어요. 했고 지금 이걸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두 개의 내용을 항상 복습을 해야 돼요. 이게 A씨입니다. A씨. 일종의 A씨. 그러니까 앞에 있는 두 과목은 그냥 내부로 두고 필수 2과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 2과목 하면서 앞에서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복습해야 되냐. 틀린 문제 점검이죠. 이론서가 없어요. 이론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대개 이제 문제집 같은 경우는 먼저 예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문제를 먼저 풀어요. 어렵든 쉽든 먼저 푸시는 거예요. 자, 풀고 그 다음에 채점을 맵니다. 채점 매고 그 다음에 점검하는 거죠. 자,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채점을 매고 이 점검은 인강인 거예요. 동영상 강의로 점검하는 거예요. 동영상 강의로 맞았던 문제도 처음부터 쭉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풀고가 예습이죠. 먼저 문제를 풀어요. 그게 바로 예습. 채점 매면 막 비가 쏟아져도 여러분들이 창피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그거 채점 매일 때 틀렸던 것들을 나중에 점검해야 되는 게 복습이거든요. 이해되셨죠? 이 인강은 세 번 이상 보세요. 인강은 세 번 이상 보시는 게 좋아요. 동영상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이 반복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반복의 장점을 살려서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 세 번 이상 보시면 자연스럽게 복습이 세 번 이상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살려서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 순서대로 공부하되 지나갔던 것들은 틀린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 틀린 문제를 잘 보시고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코멘트는 이 문제집의 해설은요. 아주 풍부한 해설이 있습니다. 읽을거리 심화학습 실력다재기 참고 이런 박스들이 많습니다. 그걸 많이 넣어드린 이유는 이론서가 없기 때문에 필기 문제에 대한 내용들 꼭 숙지해야 될 이론적인 내용들을 많이 넣어드린 거예요. 또 하나의 장점은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네 개가 틀린 거죠. 그 네 개를 바꾸어 놨어요. 이걸 오답노트라고 합니다. 이 오답노트도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집을 보면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그 하나만 딱 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옳은 것은 그러면 옳은 내용이 왜 옳은지만 설명하고 끝내는 것이 있어요. 나머지 네 가지가 왜 틀렸는지를 밝히지 않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혼자 공부할 때 어렵잖아요. 그래서 옳은 것을 하면 네 개가 틀렸다. 그 네 개가 왜 틀렸는지 어떻게 하면 맞는지를 제시해 놨고 그걸 오답노트박스라고 해요. 오답노트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옳지 않은 것이다. 그럼 나머지가 옳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 예를 들어서 인지행동치료다. 인지행동치료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이 나왔다. 그러면 인지행동치료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심화학습이 됐든 실력다지기 박스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학습이 될 수 있게 해드렸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복습을 하실 때 해설 해설 내용에 있는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론적인 보충학습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꼼짝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어떤 감옥에 대한 성향을 제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어떤 감옥 순서대로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학습의 방법이랄까 먼저 에이스브로 풀고 그 다음 채점 매시고 그 다음에 인강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이것을 세 번 반복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중간 정도 순서하고 있을 때 앞에 있는 부분들의 이론 그 해설에 있는 이론 내용을 쭉 보면서 또 숙지해 주시고 아 이런 노력을 했는데 합격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돼요 예습과 복습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문제 풀이니까 문제 풀이니까 예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 풀이가 아니면 그냥 강의 듣고 복습만 하면 되는데 문제 풀이기 때문에 많이 틀려도 좋습니다 처음에 많이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0년부터 2017년까지 내리 쫙 다 푸나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2020년 것만 풀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쭉쭉 많이 틀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채점 맺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뭐예요 2020년 거 영상 강의 보면서 복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2019년이 조금 더 맞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2017년이 좀 더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리 4년치를 다 풀지 마세요 1년치 하고 점검 끝났어 2019년 거 하고 그 다음에 점검 끝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자존감에도 좋아요 왜 점점 더 뒤로 갈수록 많이 맞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시면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2021년 총선상담사 1급 시험 안내와 합격 전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을 2021년에 좋은 일 많이 있길 바라고 코로나 전국이어서 너무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어요 코로나 전국이 여러분들의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기회를 잘 살려서 2021년에 건강하게 건강하게 청소년상담사 1급 필기 면접시험까지 합격하시고 2022년에 연수 받으러 가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항상 응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khans 112 134 134 159